안녕하세요. 가꾸려성훈입니다. 봉장을 한바퀴 들어와 봤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떼죽음 당했죠? 이 볼통에서 집중적으로 떼죽음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볼통은... 다른 볼통도 하나씩 기어나오긴 하네요. 하나씩 기어나오긴 하는데... 이 볼통에서만 지금 농약 피해로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거죠. 집중적으로. 그래서 사양수를 줬는데 이 머즈리들은 또 장수 농법에 당한 겁니다. 그래서 까빠발놀이시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벌을... 벌을 가지고 뭘 좀 해보겠다? 그럼 자기 주위에 장수 농약 농법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농약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농약을 칠 겁니다. 지금 농약 치는 건 뭐가 있죠? 고추 그 다음에 참깨입니다. 참깨의 벌거지가 제 손가락만 하죠. 고추하고 참깨의 벌레들을 잡으려고 농약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나와요. 어제만 해도... 어제만 해도 문제가 없었죠. 어제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결국은 오늘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오고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아요. 현재 상황으로는.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으니까 또 농약을 쳐댄 겁니다. 다행히... 지금 요 한 통에서만 다량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거고 뭐 다른 벌통에도 조금씩 나오긴 해요. 자 여기도 좀 나왔죠? 여기서 나오는 거요. 여기도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리려니 해야죠.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수 농약농법 맛을 안 인간들은 절대 농약을 포기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보고 장수 농약농법이 펼쳐지는 곳에 펼쳐지는 곳에서는 이제 벌을 그만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7월 14일인가 방송한 방송한 게 있습니다. 뭐 꿀볼의 선택은 감로 나의 선택은 해서 물음표를 찍어서 방송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가리 멍청한 새끼가 하나 댓글을 사는데 설명도 참 지겹고 이 대가리 멍청한 새끼를 이해시키려고 하는데도 이해를 못 하니까 그냥 영상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아이디가 아이디가 놀자 자연화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던가 그럴 거예요. 그 돌대가리 새끼가 그래서 오늘은 토종벌 토종벌 그 열 번째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 대가리 멍청한 게 토종벌을 키우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지가 아는 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제 볼통에 상단에 상단에 보면 보온제가 들어있다. 이거 가지고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 새끼가 영상을 지우기 전에 가서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보시다 보면 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아 그런 게 있구나 라는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신 같은 게 말하는 걸 들으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게 댓글을 달고 한 것들을 보시다 보면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하얀 하우스가 보이죠. 저 하얀 하우스 안에 일단 차광망이 하나 들어갔어요. 차광망 하나 그 다음에 보온제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비닐이가 씌워졌습니다. 지금 겉에 보이는 게 하얀 게 비닐이에요. 총 3겹을 씌웠죠. 자 하우스는 굉장히 뜨거운 공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우스라는 건 이거는 또 더군다나 빛이 차단되는 거죠. 하얀색이라 빛이 차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안으로 빛이 투과를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저 하우스는 빛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을 좀 더 서늘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죠. 자 여기는 녹막이 있어요. 저 녹막에 지붕 지붕을 덮고 있는 건 100mm 스티로폴 이거 뭐라고 하죠?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100mm 샌드위치 판넬하고 지금 지붕에 씌운 거 100mm 샌드위치 판넬하고 50mm 샌드위치 판넬하고 혹광판 혹광판이라는 건 철판이에요. 철판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왜 왜 이들은 이 녹막을 지으면서 위에다 100mm 라는 비싼 비싼 샌드위치 판넬을 올렸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가장 싼 호광판 철판 대가리 하나 딱 올려주면 되지 왜 저기다 100mm 라는 아주 두꺼운 뭐 100mm 요즘은 200mm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mm 가 굉장히 두꺼운 우리가 알기에는 두꺼운 그런 정도로 알았었는데 지금은 200mm 까지 씌운다고 하니까 왜 왜 저기다 100mm 라는 이 뚜껑을 씌었을까요? 저 안에는 누가 누가 생활하죠? 저 안에서 뭐 각골에 서운이 이놈이 이놈이 생활하죠 저 안에서 그래도 농막이 필요한 거죠 왜 그들은 지붕 위에다가 100mm 라는 비싼 자재를 넣었을까 그리고 하우스는 하우스는 왜 안에 보은제 저 더운 하우스 안에 왜 보은제를 겹으로 차광막까지 넣어서 보은제를 겹으로 씌웠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만하죠 왜냐면 그 놀자 자연화라는 놈처럼 멍청한 놈들이 있으니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토종벌을 키우는 새끼인 것 같은데 대가리가 멍청해갖고 어떻게 설명을 하다 하다가 이해를 못할 건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도 그냥 대충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 멍청한 놈의 댓글을 보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 농막과 저온창고 저온창고 우에도 지금 100mm 올라가 있어요 자하고 야하고 누가 더 시원할까요 저온창고 위에 100mm 씌웠다고 저 저온창고 시원해질까요 안시원해집니다 저온창고 위에다 100mm 씌운 건 직사광선 내려쬐는 직사광선 에 의해서 저온창고 붙어있는 실리콘 철이 열을 받으면 꺾이죠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꺾이면서 실리콘이 떨어집니다 그걸 직사광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mm 씌우는 거죠 그에 반해서 농막은 농막은 직사광선도 방어를 합니다 우에서 내려쬐는 열 직사광선 이런 걸 모두 방어를 해요 그래서 한낮에는 문을 완전히 닫아 놓으면 이 외부보다 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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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 안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무 조치를 안해놔도 이게 아무 조치라는 건 쉽게 말해서 안에다 에어컨이나 이런 걸 안 털어도요 한낮에는 외부 기온보다 농막 안에가 훨씬 시원합니다 뭐 이해가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왜냐하면 농막 위에다가 100mm 라는 샌드위치 판넬을 놓고 이 농막 주변으로 삥 돌려서 폼이라고 폼 폼을 안쪽에다 싸서 바깥에 있는 이 철판 철판 사이에 폼을 싸서 그 공간을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 판넬처럼 스티로폼으로 쫙 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장을 다시 한 거죠 즉 이건 무슨 얘기예요 외부의 공기와 내부의 공기가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100mm이기 때문에 강한 직사광선이 내리쪄도 이 스티로폴로 인해서 안으로 그 열기가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한낮에는 어 이제 조건이 그거겠죠 한낮에는 이 이 봉장에 내리쬐는 햇빛이 강할 때 강할 때 차라리 농막에 문을 열고 농막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게 훨씬 시원합니다 바깥에 있는 것보다 나무 그늘에 가서 나무 그늘에 가서 앉아있어도 시원하겠죠 근데 이게 습도가 올라가면 나무 그늘에 앉아있어도 시원하지는 않아요 강한 햇볕의 습도까지 높다면 그러나 강한 햇볕에 습도까지 높아도 한낮에 농막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훨씬 시원합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나요 왜 지붕 위에다가 100ml 라는 비싼 자재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저 안에는 누가 생활을 하죠 농막이 농막이 농막 안에서 사나요 아닙니다 농막 안에서 사는 놈은 바로 접니다 저 안에서 잠깐 쉬고 잠깐 한숨 자고 뭐 여러가지 잡다한 일을 하는 놈은 바로 저라는 얘기죠 그런 놈이 들어가서 저 안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한낮에 강한 햇빛과 습도가 높을 때 나무 그늘이나 밖에 나와 있는 것보다 차라리 농막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훨씬 시원하다는 게 자 저 안에 누가 산다 갓골에 서운이 기어들어가서 온갖 잡다한 일을 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죠 뜨거운 아프리카 아니 아프리카가 아니죠 사막 우리 사막 사막이라고 하죠 사막에 보면 아랍인들이 히잡인가 두건을 쓰고 돌아다녀요 두건을 쓰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죠 그들은 습도가 없습니다 습이 없기 때문에 강한 햇빛만 막아도 시원하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습 하나만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습이 열을 만났느냐 아니면 냉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만물을 만물을 키워주기도 하지만 만물에 병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만물을 얼어죽게도 하고 만물을 휴식 죽음의 상태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죽음이나 휴식이나 똑같은 똑같은 얘기니까 아랍 아랍인들은 히잡을 이라는 두건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잘합니다 그 이유는 그 강렬한 태양열은 모든 습을 없애버리죠 즉 아랍인들이 두건 히잡을 쓰고 다닐 수 있는 이유는 습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도 이제 이해가 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벌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돌대가리 새끼가 말하는 지가 맞다라고 지 합리화하려고 용을 쓰는 이 병신새끼가 얘기한거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벌통입니다 자 이 벌통 이 벌통안에 직사광선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들이 외부에서 받는 직사광선과 이 벌통안에서 들어있을 때와 어떤게 더 더울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느쪽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놀자 자연하라고 아이디를 가진 그 병신 병신 출세했죠 그 새끼 하나 때문에 영상을 지금 찍고 있으니까 자 야는 삼단벌입니다 여기에 뚜껑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기에 직사광선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직사광선이 벌통으로 들어가겠죠 이 벌통을 이 벌통을 쉽게 말하면 농막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위에 이와 같이 겹겹으로 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죠 이 반사지는 위로 올라가게 해라 봄벌을 키울 때는 아래로 내려가게 해주라 그러면 도움을 좀 더 받는다 왜 그러죠 야는 반사지입니다 열을 반사시킨다고 그래서 외부의 열이 들어오면 밖으로 튕겨나가고 내부의 열은 부딪히면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봄벌 깨울 때 유리하다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큰 차이 나는 야는 야는 보금계포가 없다 보금계포가 없는 대신에 반사지 만들었네요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서 올라온 열은 위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씨 야 너무 심한데 이것들 아이고 이것들 지랄을 하고 있네 아 아 또 또 달아놨어 야 이 자 3일간 사형수 줬죠 사형수 주니까 이것들이 또 지랄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쳐먹고 남는다는 얘기죠 그걸 과학적으로 뭐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열이 위로 뜨죠 위로 뜨고 이 열을 밖으로 나가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죠 밑으로 또 공기가 들어오죠 하단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햇빛에 달궈진 공기죠 그게 한 번쯤 들어오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그 열기가 대폐진 공기가 계속 들어오면 벌들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중도동 중도동을 하게 되어 있죠 왜 그 열기를 식혀야 되니까 그래서 우에 공기를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못 빠져나가게 하면 어떻게 돼요 3단에서 벌들이 산란을 못합니다 왜 3단이 더워지거든요 더워질 수 밖에 없잖아요 구조가 왜 열은 밑에서 위로 뜨기 때문에 그러면 우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여왕은 3단으로 올라와서 산란을 못합니다 그럼 3단은 뭐가 되죠 밥장이 됩니다 밥장이 하기사 그 멍청한 새끼는 이게 3단 뭐야 꿀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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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는게 아니다 라고 헛소리하는 새끼니까 그럼 3단은 꿀을 저장하고 산란은 개상이나 단상으로 내려가죠 왜 새끼들을 유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만큼 벌이 노동을 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에서 내려오는 직사광선 안에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밖의 열이 안으로 못들어간다는 결과를 가져오죠 한낮에 햇빛이 쬐는 봉장에 앉아있는 것보다 농마간에 농마간에 들어가면 더 시원하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 벌통이 기가 막히다고 하죠 이 벌통이 기가 막힌 이유가요 벌들이 진짜 좋아요 이 벌통을 키워보면 압니다 벌이 진짜 잘 커요 근데 야의 특성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없어요 공기창이 없다는 얘기에요 웃기지 않나요 어떤 놈이 개발을 했는지 진짜 대가리 좋은 놈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에 공기창이 없어요 근데 이 허접벌통돌 위에 공기창 다 있죠 상단에 공기창이 있어요 자 이게 이 공기창이 왜 생겨났다 이동양몽 때문에 생겨난 거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공기창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놀자 자연이라는 그 멍청한 새끼가 말하는 것처럼 그럼 이 벌통을 만드는 사람 진짜 대가리가 멍청한 거겠네요 왜 위에 공기창이 없잖아요 그 새끼가 말하는 건 안에다가 보은제나 이런 걸 넣으면 더 뜨겁다 이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벌통을 만든 자는 위에 공기창을 내서 열을 빨리빨리 밖으로 빠져나가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나갈 수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죠 음량은 항상 존재를 한다 음만이 존재를 할 수도 없고 양만이 존재를 할 수도 없다 정의 반드시 반드시 양이 있다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다 그 얘기는 공기가 공기가 밖으로 못 나간다는 건 외부의 그 습을 잔뜩 먹고 있는 그 공기가 열과 습을 직상으로 받았으니까 열이 생겼죠 열과 습을 잔뜩 먹고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안의 공기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그럼 이 아내들은 충분히 아내를 습도를 맞춰놨습니다 진애들이 노력을 해서 근데 위에다가 열기가 빠져나가게 하면 진애들이 열심히 맞춰놓은 육아를 하게 해서 꿀을 숙성시키기 위해서 온도와 습도를 맞춰놓은 열이 다 빠져나가죠 그러면 바깥에 열기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걸 또 아내들은 애써서 노동을 해서 습도와 열기를 또 맞춰야 돼요 이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상단에 공기창이 없는 거죠 외부의 직사광선이 내리쪄도 이 안에 벌통까지 뚫고 들어가려면 저 위에 있는 보건제와 은박지를 전부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시간을 벌 수 있죠 다시 농막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낮에 한낮에 외부에 있는 것보다 조건이 뭐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없을 때입니다 한낮에 밖에 있는 것보다 농막 안에 있는 게 훨씬 시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양명조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쌀쌀하다고 그랬죠 끌어모으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한낮에 저 안에 들어가서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햇빛이 사라진 저녁때는 어떨까요 외부 기온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정말 시원해요 햇빛이 사라진 것과 동시에 지금 날씨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농막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가 떠 죽습니다 왜죠 외부의 기온과 안에 있는 기온에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들고 나가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문을 다 닫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저 농막이 시원한 이유는 뭐죠 바깥의 공기와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원한 겁니다 근데 햇빛이 지고 나면 바깥의 기온이 내려가죠 바깥의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외부와 접촉되어진 저 안에 있는 공기는 이제 우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받지만 저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더운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나 그 돌대가리도 이해를 하려나 병신 새끼가 계속 헛소리를 댓글을 달고 개소리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야네들은 한낮에 외부의 복사열이라고 태양이 내리쬐는 그 열기와 안에 벌통 안에 있는 열기가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네들은 노동을 해서 아내를 습도를 맞춰놓습니다 그게 위로 빠져나갈 공간이 없다 보니까 외부 기온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진애들이 필요하면 선풍을 합니다 선풍을 해서 공기를 살살 끌어들여서 공기순환을 시켜줘요 신선한 공기를 새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과연 벌통 뚜껑을 열어놓는 짓이 맞는 걸까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토종벌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양봉통은 뚜껑에 공기순환 창고가 있어요 통이 있단 말이죠 근데 토종벌은 공기순환 통로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 대빡 보세요 어떻게 해놨는가 딱 요 모양입니다 요 벌통하고 똑같아요 대빡 벌통이 크기가 작을 뿐이죠 근데 원리가 똑같다고 그러면 놀자 자연아라는 이 새끼는 돌대가리 새끼라는 얘기에요 왜? 기존의 토종벌의 원리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 새끼는 뭐하는 새끼다? 계량종 벌통에다 토종벌을 키우는 새끼다라는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대팍통의 원리를 전혀 단 눈꽃만큼도 알지 못하는 병신이 지금 토종벌을 키우고 있고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떤 놈이 토종벌을 키운다는 어떤 놈이 제가 얘기를 했어요 벌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다라고 그랬더니 이 병신 같은 새끼가 뭐라 그래요? 벌이 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옆으로 간다요 아 벌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토종벌은 왜 대팍통이 위로 올라가죠? 벌이 위에서 밑으로 내기 때문에 대팍통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벌이 위로 올라가면 대팍통을 위에다 끼워줬겠죠? 토종벌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에요? 벌의 습성을 모르는 새끼가 댓글을 달았다는 얘기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역개상을 최초로 유튜브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개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전부 대답을 다 해줬어요 왜 대답을 다 해줄 수 있었죠? 역개상 자체가 바로 토종벌의 대빡통을 올립니다 그냥 이 놀자 자연화처럼 이 병신처럼 헛소리한 게 아니고 정확한 토종벌을 관찰하고 역개상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발표해 준 거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지금 토종벌 키우고 개소리하는 새끼들 이 새끼들보다 제가 더 토종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양봉의 토종벌과 같은 벌통 양봉이 좋아하는 크기 공기창이 없는 벌통 가장 좋은 벌통이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했죠 제 말이 틀렸다고요? 그럼 제 말이 틀렸다면 이 벌통을 만든 사람이 돌대가리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사람은 큰 돈을 벌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양봉 기업입니다 양봉 산업의 기업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서 이 원리를 훔쳐왔든지 본인이 개발했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게 가장 좋은 벌통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 자체가 토종벌의 대빡통하고 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 영상에서 제가 토종벌을 연재하면서 이 병신 같은 새끼들이 헛소리할 때 이제 대답을 안 하죠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병신들한테 대답을 해줄 이유가 전혀 없어 왜냐하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것 때문에 대답을 해주겠는데 이 병신 새끼들은 지네들이 돌대가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표현을 누가 먼저 제일 했죠? 장수 농약사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했죠? 양봉 벌 키우는 새끼들이 그 지들 대가리가 돌대가리라는 표현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두 번 해봤잖아요 근데 토종벌이라고 키우는 이 병신 돌대가리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대답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없잖아요 이미 앞에서 겪었는데 뭐 하려고 근데 놀자자연아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이 병신 새끼는 아 계속 지랄을 해 지가 똑똑한 줄 알아 돌대가리도 그렇게 돌대가리가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벌통 안에서 사는 벌입니다 이 벌통이 벌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벌통은 벌이 사는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병신 같은 새끼가 뭐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는 게 이치래요 병신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거는 그 돌대가리 새끼 얘기지 그건 인간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무언가 필요에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고 부수고 하는 이 병신 같은 인간 새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고 이 벌은 그게 없습니다 아마 이 돌대가리 새끼는 그걸 모를 거예요 벌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도 모를 겁니다 지가 대가리로 생각하고 지 말이 맞다라고 합리화하는 그 순간에 벌들은 그런 돌대가리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야네들은 자연의 이치로 움직여요 그래서 지네들이 확장할 때를 아는 거고 우리는 이거 아직 더운데 그런데 입추라는 계절을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벌들은 그 입추라는 계절을 읽어나갑니다 그래서 벌들이 움직이는 게 좀 빨라요 계절보다 우리가 느끼는 계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입추, 하지, 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지금 봄인데, 여름인데, 가을인데, 겨울인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보다 15일 일찍 지구의 기운은 움직입니다 이 벌들은 그 15일 일찍 움직이는 그 기운과 함께 성장을 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한여름인데 더워 죽겠는데 벌은 가을, 입추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하신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전에 대빡통으로 토종벌을 키운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낫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들은 그래도 숙성꿀은 만들었잖아 설탕을 섞긴 했고 설탕을 줘서 꽃꿀이 부족하니까 설탕을 줘서 꿀 양은 늘렸지만 그래도 야네들이 한 짓거리 중에 잘한 짓거리는 숙성꿀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토종꿀이 왜 비싸냐고요 생산과 소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동양종 꿀벌이 얼마에 판매됐죠? 15만원, 13만원에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35만원, 40만원까지 동양종 꿀벌이 올라가... 아, 서양종 꿀벌이 서양종 꿀벌이 15만원, 13만원 정도에 판매가 됐어요 13만원에서 15만원 좀 바가지 씌워서 18만원까지 판매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서양종 꿀벌이 35만원, 40만원을 넘어섭니다 왜 그렇죠?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동양종 꿀벌을 키운다는 새끼가 제가 물었죠 비싼 이유가 뭐냐라고 그런데 단 한마디도 설명을 못했어요 무슨 얘기야? 이 새끼들 대가리가 똥대가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기네들 토종 꿀을 비싸게만 만들려고 하는 그 똥대가리들이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단 한 놈한테도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동양종 토종 꿀을 한다는 새끼들한테 무슨 얘기예요? 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시장을 모른다는 얘기죠 공급과 수요를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놈들 꿀벌이라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깡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토종벌을 무시합니까? 아니요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서양종 꿀벌을 무시합니까? 아니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시하는 건 그 토종벌을 키우는 새끼들하고 서양종 꿀벌을 키우는 새끼들의 그 아둔한 대가리를 무시하는 거죠 토종 꿀 가격이 비싼 이유는 저는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토종벌을 키우고 있는 이 이놈들은 설명을 못해요 토종 꿀이 좋은 이유는 토종 꿀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유래요 그게 말이 돼요? 저라면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줄 겁니다 저 같은 놈이 야 그럼 토종 꿀이 비싼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 저는 일목요연하게 쫙 설명을 해서 댓글을 달 겁니다 왜? 그래야만 본인들이 인정을 받거든요 설탕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설탕도 결국은 야네들이 먹고 뱉음으로 인해서 다당류를 단당류로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가 흡수할 때 빠른 속도로 흡수가 되게 되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당분에 대한 왜? 빨리 흡수가 되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당분을 섭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칼슘 파괴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해야지 않고 바로 흡수가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설탕꿀이라고 해서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설탕꿀을 먹여서 토종꿀을 생산해서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꼭 꿀만 가지고 생산을 했다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그런 미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게 망가지고 있죠 토종벌은 2010년쯤인가 전멸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완전히 전멸했다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키우는 게 모두 사라지고 우리나라 산과 들에 남아있는 토종벌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다시 살아나고는 있어요 토종벌을 키우는 자들이 잘해서 살아났을까요? 아니요 천만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 토종벌들이 산속에서 기어들어갔다가 산속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데 그 시기가 양봉이 사라지는 시기와 비슷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경쟁 상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양봉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양봉이 전멸당하고 있다고요 그 참에 토종벌들은 산속에서 먹을 게 없습니다 나무가 너무 우거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밖으로 밀려 나오는데 그 시기가 양봉이 사라지는 시기와 비슷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토종벌이 쉽게 말하면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많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북산 똥벌을 갖고 들어와서 이것들은 계량벌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중북산 똥벌을 토종벌이라고 쫙 깔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좀 획기적인 거 없어요? 획기적인 거 제가 토종벌을 욕한다고 칩시다 뭐 그들이 듣기에는 욕밖에 아니니까 그쵸? 듣는 놈이 욕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욕이겠죠 당연히 근데 좀 그 안에서 좀 신박한 질문 같은 거 없어요? 뭐 꿀의 성분에 뭐가 영양분이 이런 개 좆받는 소리 말고 그 인터넷 찾아보지 좆받라고 저한테 물어봅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럼 잘 나와요 그런 건 좀 신박한 질문 없어요 신박한 질문 그냥 나도 좀 공부 좀 하게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뭐가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장수 농약 사과가 뭐라고 댓글 달았습니까? 벌들한테 뿌리는 속살만 보다 사과 꽃필 때 피는 치는 세빈이 더 안전화되잖아요 더 약화되잖아요 이런 병신 같은 질문 말고 양봉하는 새끼들이 뭐라고 해요? 물꿀을 따놓고 숙성꿀이라고 속이고 있잖아요 이게 당연하대요 그건 지 얘기지 그게 왜 당연해 꿀은 숙성꿀을 만들어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말고 좀 신박한 질문 없어요? 왜? 저도 생각도 못했던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오? 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고 저도 좀 생각 좀 해보고 좀 자료도 찾아보고 오행에 입각해서 적용도 해보고 이런 좀 신박한 이런 질문 좀 없어요? 병신이 존나 밟는 그런 개존빠는 소리 말고 진짜 우리가 다 같이 댓글을 달았는데 야 이거 진짜 신박하다 오 이건 진짜 배워야 될 거다 뭐 이런 질문들 야 너도 한 발 전진해라 나도 한 발 전진할게 오 난 그 생각도 못했다 내가 이거 공부 좀 해볼게 너도 공부 좀 해봐라 뭐 이런 거 없어요? 좀? 병신이 육가받은 짓거리 말고 이게 놀자 자연화라는 이 아이디를 가진 이 병신 새끼가 계속 헛소리하는데 참 이 제 유튜브잖아요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대답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병신 같은 새끼한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정말 짜증이 나는 거죠 이런 개새끼들이 하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질문 말고 좀 신박한 거 우리가 한 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 좀 없을까요? 정말 정말 까까발로 오르십니다 아이고 진짜 진짜 제가 얘기하죠 장수 농약사과를 알리는 이유는 뭐다? 바꿔라 판을 뒤집어라 니네들 그렇게 하다간 뒤진다 니네만 뒤지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장수군이 다 뒤진다 판을 바꿔라 좀 좀 이제 이제 좀 생각 좀 하자 왜? 사람 수명이 길어졌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생명이 길어진 이 인간들이 농약의 피해를 최소화로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안 보는 게 좋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래야 장수군이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양봉 니네들 그 멍청한 짓거리 그만해라 농약 뿌리고 벌한테 농약 뿌리고 진드기 잡는다고 개현병 치라고 이 땅바닥에 기어다니면 전부 다 진드기 피해라고 생각하는 이런 병신 같은 짓거리 말고 숙성 꿀 좀 따보자 왜? 2029년인가요? 무관세입니다 무관세로 베트남 꿀이 들어올 거예요 중국산 꿀이 물밀듯이 들어올 겁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역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중국은 베트남으로 수출해서 베트남 꿀로 해서 우리나라 들어올 거예요 어떻게 막을 건데요 어떻게 살아남을 건데요 좀 신박한 거 없습니까? 토종꿀 이 병신 같은 새끼들 개량벌통이라고 해서 벌에 대해서 족도 모르는 새끼들이 개허찌거리 하는 이런 이런 짓거리들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누구 말 맞다나 윈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없을까요? 좀 깝깝합니다 자 제가 어제 동양종 동양종 토종벌을 서양종 벌통에다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보이십니까? 이게 상단이에요? 하단이에요? 이게 상단입니다 하단에서 새끼를 키우고 이게 소비 밑에요 하단에서 새끼를 키우고 상단으로 지금 꿀을 쟁이고 있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낼까요? 제가 이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빡통으로 넣지 마라 대빡통으로 넣게 되면 봄마다 분봉이 난다 그거 관리 안된다 당신 관리 못한다 일하면서 그거 관리하기 힘들다 벌을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이나 가능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서양종 볼통에다 키워라 그리고 그 조건을 맞춰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벌이 너무 많다 분봉이 안난다 이게 해결 방법 없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벌을 늘리실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그냥 벌을 보는 재미고 혹시 꿀이 좀 나오면 꿀 좀 얻어먹을까? 이 재미지 벌을 늘려서 팔겠다 꿀을 팔겠다 이런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주 간단합니다 그 위에다 이렇게 계상을 하나 딱 올려주세요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벌이 위로 꿀을 쟁일 겁니다 위로 꿀을 쟁이면 어떻게 되죠? 금방 제가 보여드린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꿀은 어떻게 따먹어? 간단하죠 내년 봄에 내년 봄에 꽃피는 춘사물이 오면 위에 계상 뚜껑을 열어봐라 그러면 위에 산처럼 꿀이 쌓일 것이다 그럼 철사로 딱 하단에 놓고 꽃피는 춘사물에만 해야 됩니다 겨울에 하시면 안 돼요 벌 작살납니다 철사를 딱 놓고 쫙 당겨라 그러면 위에 것만 똑 오려질 거다 그거 손으로 꽉 집어서 그대로 들고 나와서 그 꿀을 먹으면 된다 왜? 꽃피는 춘사물에는 이제 꿀이 들어올 거니까 자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금방 보여준 그 사진 이 사진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보이시죠? 꿀을 채우고 채운 상태에서 먼저 하단을 먼저 채웠기 때문에 밀봉했죠 그리고 위로 달아내죠 그리고 위에는 지금 꿀 검은색 보이죠 아직 밀봉 안 됐죠 이 얘기는 지금 쟁이고 있는 겁니다 위로 키워가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 위로 이게 이게 저 벌통 하단에다가 석장 주고 토종볼을 키워서 헛개상을 벌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헛개상을 딱 하나 올림과 동시에 이와 같은 형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하단에 철사 딱 돌리고 쫙 당기면 위에 것만 딱 끊어지죠 그럼 그 꿀만 딱 채취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벌이 분봉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제가 안 나간다고 했죠 분봉은 안 나가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꿀이 있나 없나는 쉽게 우에 뚜껑만 열면 알 수 있죠 좀 이런 획기적인 것 좀 없어요 질문 병신같은 놀자 자이나처럼 저는 병신같은 새끼 저는 병신같은 질문 말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공부하고 나도 공부하고 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질문 없어요 좀 신박한 거 엊그제 질문처럼 당신은 다당류를 벌이 단당류로 바꾼다고 하는데 설탕은 단당류다라고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술이 나온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죠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설탕이 단당류다라는 어떤 과학적인 또 증명이 된 줄 알았어요 새로 새로 증명이 돼서 이 사람이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당류가 맞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근데 그 사람이 적어놨어요 하단에다가 당신이 다당류가 단당류로 바뀐다 전화를 시킨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서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설탕은 단당류다 이렇게 나왔대요 인터넷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다당류라는 개념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나와서 뭔가 또 하나 밝혀졌나 싶어서 저도 다시 이제 그 대답하는 중에 인터넷을 들어가서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인터넷에 다당류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두 글자가 붙죠 정제 다당류라고 나옵니다 인간이 개입했다는 얘기죠 설탕은 그래서 양봉이 먹이는 백설탕도 정제 다당류라고 딱 나오고 이 토종벌에서 먹이는 흑설탕도 정제 다당류라고 딱 나옵니다 이 분처럼 이렇게 좀 신박한 거 있잖아요 새로운 과학기술이 나와서 저는 바뀐 줄 알았어요 뭔가 그동안 찾아내지 못한 걸 찾아냈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다시 찾아본 거죠 근데 다당류 정제 다당류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좀 이렇게 이런 질문들 없어요 좀 뻔한 거 말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말고 아 진짜 재미없어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세요? 그럼요? 감사합니다.